자 그 다음 침묵 볼게요. Cities, all of the world, 세계 곳곳의 도시들은 스모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직면하고 있대요. It makes the air look dirty. Make 5형식 만들다. 이제 사역동사예요. 사역,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만 오는 거야. 동사원형. 자 그래서 그 다음에 A&B. It은 스모그 문제를 뜻하는 거예요. 스모그 문제. 이 스모그 문제는 공기가 더러워 보이게 만들고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자, to emphasize and address this problem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인으로. 이 문제를 강조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address, 다루다, 해결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강조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하기 위해. 자, 네덜란드 예술가인 단 루저걸드는 has designed and bear. 자, 디자인하고 세웠습니다. 뭐를. 이제 여기가 목적어죠. 그래서 콜동사 5형식 부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공기정화기라고 부르다. 근데 왔으니까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공기정화기라고 부르는 것을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스모그를 여과합니다. 아우러브 공기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보석을 만들기 위해. 보석? 갑자기 왜 보석이. 자, 루제걸드의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focus, 모모에 초점을 맞추자죠. 그래서 도시의 삶을 변형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시키다. 자, 그래서 도시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투, 모모드로. 자, something, thing, one, body. 언제나 후취수식 받아야죠. 아름다운 무언가로. 그러니까 도시의 삶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 그리고 smog-free tower. 대문자로 써있으니까 이게 이름이야. 그 프로젝트의 이 이름. 탑을 건설하나 봐. 엄청나게 큰 공기정화기 탑.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의 목적도 도시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거지. 자, it is not meant to be a fundamental solution. 자, 그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비동사 be meant to, 뭐뭐하도록 의도되다, 되도록 의도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 타워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의 프로젝트. 그 smog 문제에 그러나, 그러니까 나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의도되어 지진 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그러니까 잠재적인, 가능한, 가능한 smog가 free, 없는 삶을, 삶의 경험을 제공하도록 의도되어집니다. 타워 근처에서. 그게 삶이래. 여전히 단지 꿈인 삶이야. 사람들에게. 붐비는 도시에서는. 그렇지. 중국의 북경 같은 데에 살면 smog가 없는 삶을 절대 불가능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꿈인 삶이라는 얘기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삶. 그게 smog가 없는 삶이죠. 시골에서는 되지. 자, smog free 타워는 7m 스토어, 7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7m야. 그리고, 이건 across 하면 이런 거는 표현이야. 암겨야 돼. 넓이, 그러니까 폭. 폭이 3.5m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럴 때 works. 작동하다. 작동합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공기를 이온화 함으로써 작동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나도 몰라. 공기를 이온으로 변형시키는 거겠지.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자, 근본적으로 그것은 더러운 공기를 흡입하고, 그리고 그것의 형태를 바꿉니다. 여기는 콤마 없는 분사구문이에요. 전기를 사용하여. 전기 분해하는 거네. 공기를. 그럼 이온이 나오게 되죠. 자, 공기가 바뀐 이후에는 change, 자동사로 쓰였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럴 때는 수동 느낌 나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공기가 바뀌다. 공기가 바뀐 이후에는 스모그는 수동태니까 놔둬집니다. 고체의 형태로. 먼지로서. 먼지로서의 고체의 형태로 놔둬집니다. 스모그가. 그러니까 스모그에서 먼지, 공기는 말고 먼지들만, 먼지는 고체일 거 아니야. 그죠? 아주 미세하지만. 그것들만 모아서 고체의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깨끗한 공기는 is pushed back out. 다, 백, 다시. 다시 수동이니까 밀어내져집니다. 여기 형용사야. 깨끗한. 치우다가 아니라. 자, 이 과정을 통해 지역, 그 타워 근처의 지역들은 역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업투 최대, 최대 75% 더 깨끗할 때까지. 도시로부터의 원래의 공기보다. 된, 뭐, 뭐 보다라는 전체자죠. 자, 그래서 to attract a supporter and make smoke more real by allowing people to hold and wear it. 자, by ing, 뭐, 뭐 함으로써. 자, 그래서 allow 동사는 O형식이고요. 원래는 허락하다지만 이럴 때는 하게 하다 라고 해석해줘도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자, 목적격 보호에는 사역이나 지각 빼면은 투부정사 오는 거야.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여기서는 스모그, 스모그를 홀드, 손으로 집어보고, 그리고 착용하게 함으로써 스모그를 더 진짜이게 만들고 그리고 후원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뭔가 후원자를 모집하다 라는 뜻이겠지. 투부정사 뭐 뭐 하기 위해. 또 메이크 또다시 O형식이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이 스모그를 더 진짜이게 만들기 위해 그 프로젝트는 Collected, 전체 수식이에요. 수집된 먼지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압축한다는 뜻이겠지. 작은, 작은 정육면체로 압축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50유로 혹은 더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원어브 뭐 뭐 중에 하나, 그 큐브들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리로 둘러싸여진 그 큐브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 속에서 먼지, 우리는 이제 보통 미세먼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거 자체는 고체와, 고체의 입자. 그 미세먼지를, 먼지를 모아서 응축해가지고 유리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큐브,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작은 정육면체의 그 먼지를 쑤셔 넣는 거지. 그러면 그게 보석처럼 반짝이나? 아까 그 초반에 보석으로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하여튼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반짝반짝 거리긴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석처럼. 자, 그리고 기부에 대해서는, for, 뭐 뭐에 대해. 그런데 250달러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는 give out, 내줍니다. 스모그 큐브 링이나 커플 링크를. 그래서 스모그 큐브, 이거 반지로 만들어 준 거야.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거니까, 반짝반짝 거리니까 반지에 넣으면 보석 같겠네. 그죠? 보석 반지, 혹은 소매 단추. 이거는 이제, 그냥 소매 단추, 커플 링크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원래 좀 비싼 와이셔츠는 소매 단추가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래도 거기 그냥 구멍만 있고, 그걸 연결하는 거가 필요한데, 그걸 커플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잘 알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앞쪽에서, 다시 앞쪽 문장으로 좀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지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스모그를, 그 스모그를 더 진짜이게 만들기 위해, 더 진짜이게 만들다, 라는 이야기가 뭘까? 스모그는 기체잖아, 기체.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이제 오염, 공기 오염. 그건 기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작은, 작은 큐브 속에다가, 유리로 된 큐브 속에다 그걸 밀어 넣어가지고, 보석처럼 바꾼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걸 반지로 끼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스모그가 더 진짜이게 만들기 위해. 더 진짜이게 만들기 위해. 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스모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조금 어렵게 못하냐? 구체적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추상적이 아니라, 라는 얘기야. 반댓말, 추상적이. 구체적, concrete. 추상적인, abstract. 자, 그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큐브는, 각각의 큐브들은 진입니다. 스모그의 양. 근데, 천, cubic meter, of air, 공기에, 이거는, 큐빅미러를 하면, 세제곱미터를 뜻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간을 나타내는 단이죠. 그래서, 세제곱미터, 로부터 나오는, 그 스모그의 양을 진입니다. 이 루젤 그레이드에 따르면, 따르면, 장소에서는, 심각한 스모그 문제를 가지는 장소에서는, 스모그 프리타워는, 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more than, 뭐뭐 이상, 3,500개 큐브 이상을, 하루마다, 신기하겠다. 돈 주고 사고 싶은 생각은 없긴 하지만, 기부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참, 신기하죠. 그죠?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